자, 찾지? 아니, 반대가 이렇게 먹어야지 아니야, 저거로 빼면 어떻게? 이쪽 가만 얘를 빼면 밑에 까 저거 먹으면 좋지 쟤는 무조건 밑에 네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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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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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박싱하는거에요? 개봉가네, 개봉이 그냥 열어본거에요 사람이 매뉴얼을 봐야되는데 딱 생긴게 매뉴얼 안봐도 대충 이렇게 다음으로 그냥 응, 됐네 이따가 그냥 딱 붙여서 통삼겹을 딱 올리면 되는거 아니겠어? 가스는 거의 LPG여 LPG가스 이속가스 느낌은 LPG가스통 이속가스 이속가스 거의 뭐 집에 쓰는 뭐 LPG가스를 연결할거같은 분위기인데 이속가스 이렇게 이동 욕살이 이속가스 지준 이속가스 이속가스 소리가 그러면 비가 누구려고 되겠어 비가 누구를 잘 들어간다 가스로 넣고 가스로 열고 소리가 안다 가스로 열고 예열을 해봅시다 가스로 열고 얘를 틀어내는구나 이건가? 여기 켜놨네 불이 켜진건가? 불이 안보여? 불이 켜진건가? 불이 켜진건가? 불이 켜진건가? 통통을 덮고 지금 뚝딱 지금 나오고 있는거네 패조 뚝벙을 닫아놓고 예열을 시켜줄게 자 잘 안보여 자 현재 0도 이제 올라가야지 소리는 거의 훨씬 좋구만 푸쉑 하는게 그냥 굳은 기간 5년 예쁘다, 부탄가스 색깔은 예쁘다 진짜 예쁘다 벌써 되고싶다 무조건 전방 올라가네 온도가 그냥 온도 한번 찍어주시면 진짜 안하겠어요? 응 진짜 아 이거 잡아야 돼 저거 안 할거야? 응? 아 저거 이게 뭐냐? 강한된 동대비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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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된 동대비 불내산 이렇게 하나 응? 그래 뭐 다 줄까? 그래 무슨 아면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면 같은 뭐 그런 거 넣고 그냥 김장 담글 때 하는 소금에 놔둬 동대비 등에 있는 자리야 이게? 등갈비가 그렇겠지? 그러니까 등갈비겠지? 응 누구도구나 이거 아 등에 있는 자리와서 등갈비 등에 있는 자리와서 등갈비 오우 흘려주는 요리가 참 멋있더라구 괜찮네 이따가 한 번 더 뒤집는 자 한 번 닫아주고 이제 기다려봅시다 빨간 표정 너무 잘 맞는 거 같아 궁금해 소스한테요? 중간 점검 우와 지금 한 10분이란 건가? 나도 큰 거로 먹는 거 아니야 한 20분이란 아니 그럼 큰 거를 먹죠 아니 마모 쟤들 뻔했네 머머 안 익어서 변경 음박지를 뺐어요 저 밑에 저건 깔 필요 없어 사실 다시 빼? 뒤에서 멀어가면 이렇게 많네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나고 얘가 있어서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닌 거 같아 그건 있어요 집에서 깔고 제가 지금 뭐 3일 때 가서 한을 먹기 때문에 폭폭살될 것 같은데 아니 다 익었네 다 익었네 다 익었네 아 나한테 이상식 때문에 하하하하 왜 타이어가 때문이야 스테이 하니까 수육이 돼버렸잖아 좋네 아 수육이 됐네 카레는 안 들어가는데? 그래 너무 익혔나 본데 아니 수육이 됐어 웰던인데? 완전히 베링김에 한 번 더 그냥 기름에 튀겨 하하하하 맛있게 생겼구만요 왜 유선이 형 칼 좋아 보인다 그냥 그 수육 그게 뭐야 삼겹살 수육도 아니고 응 뒷다리살이야 앞다리살 그 수육 같은데? 나도 지금 칼만 보고 있었어 하하하하 아 이거 칼 나름 좋은 거 칼이 괜찮아 보여 하하하하 고기는 안 보여 이거 칼이 보여 편점수 하시죠 그냥 칼 비싸지 아 오우 좀 더 해야 돼 털판 털판 빼 뜨다 저 칼이니까 털판 때문에 파는데 응 악 딱 이렇게 씻고 그냥 해보는 거지 뭐 쇳쇳 하는 거야? 쇳쇳 쇳쇳 또러보자 야 이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묵어야지 쇳쇳 저 바이 나눠야지 반이 반대 이렇게 먹어야지 저거를 빼면 어떻게 돼요? 저 까만 얘를 빼면 밑에 깠어 저거는 무조건 있어 건너 보면 얘를 다 못 볶으면 보더만 근데 저거는 대리문드로 맞냐 응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오우 세팅 잘했네 오우 세팅 잘했네 OOM 안녀석 오우 3 4 4 si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